구독해주세요! 하트뽕! 자 오늘은 포기 확인을 꿀대요! 에너지션 시간! 크래프티콘에 메달을 얻어야 해! 어? 뭐지? 빨리 열어줘! 숨 막힌다고! 안돼! 문이 잠겼어! 푸른색 방으로 들어가야 해! 크래프티콘! 왜 이래! 도망가! 어디야 어디야! 빨리 열어줘! 크래프티콘이 괴물이 되어버렸어! 왜 그래 크래프티콘! 다 돌렸나? 완전 가까이 붙어오고 있어! 너 왜 이런 거야! 문 들어가! 잡히는 순간 끝장이라고! 잘못했어! 크래프티콘! 나 살려줘! 도대체 어디로 나가는 거야! 살았어! 알았어! 완전 심장 멎는 줄 알았네! 제발 따라오지마! 아아아아아아! 어? 뭐지? 어? 나는 허윽! 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윽! 어? 꿈이 아니었어! 환각이라고? 어? 뭐야? 크래프트콘이 말라 죽어 있잖아 어떻게 된거지? 아... 그랬구나 불쌍해 일단 돌아가자 내비게이션 발동 아니 근데 왜 도그데이를 왜 치료 못하는거야? 어떻게 된거야 부기본 어떻게 해 그래 그 병원으로 옮기자 그린핸드 그린핸드 오오케이 그린핸드를 장착해 보자구 여기에다가 놓고 입장 그린핸드가 어디있나 여긴 없는거 그린핸드 여긴 없는거 같은데 여기도 또...아니고 그래앜! 뭐야?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 테이프를 넣어보자 오오! 그린핸드! 테슬라 핸드! 그래서 어디 있다는거야? 그린핸드 사용법인가보다 알겠어 알겠어 빨리 그린핸드를 달라고 아주 위험하니까 사람한텐 쏘면 안돼 근데 어디 있으려나? 어! 여기있다! 아싸 그린핸드 장착! 그린핸드 발사! 오오! 손가락에 에너지가 생겼어! 점프해서 올라가서 연결! 연결! 그린핸드! 여기다가 연결! 여기도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전기를 넣어줘야돼! 오예! 성공! 원정! 이제 도구데이를 구할 수 있을거 같아 오! 그쪽이야!? 미스터 딜라이트! 전기 연결을 다해서 기차를 굴릴 수 있을것 같아! 그럼 구하러 가볼까? 전기도 다 연결했는데 선로가 완전 망가졌구만 산 넘어 산이야 어? 찾았어? 그래 컨테이너에 실어서 병원으로 옮기자 여기 컨테이너면 되겠지? 도그데이 조금만 기다려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줄게 됐어 성공이야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어? 아하 이거를 뒤로 쭉 땡기고 컨테이너 쪽으로 저걸 옮기면 되겠지 됐다 됐다 버튼 꾸욱 자 이제 힘드니까 되랑아 해봐 어허 왜 힘들건 나한테만 시켜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기차에 실으면 되겠지 자 컨테이너 이리 오시고 버튼 꾸욱 버튼 꾸욱 좋아 출발 출발 어허 저거 뭐야 나 같이 가 도착했다 도착했다 이제 도그데이를 빨리 빼야 하는데 어허 어 뭐야 어허 안돼 도그데이를 가져갔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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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하 빨리 전기를 연결해야 해 거미 같은 녀석은 뭐였지 어 여깄다 우선 땡겨주고 돌리고 한 번 더 당기고 제발 도그데이가 무사히 해야 될텐데 자 오늘은 포기허기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구분도디 어허 어허